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하림 하림에서 나온 핫스파이십 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좋아할거냐면 바로 닭봉 닭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 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전자리인지 사용, 기름, 후라이팬 사용, 오븐 사용, 튀김냄비 네 뭐 이런식으로 있는데 저는 제일 안전한 전자리인지로 한번 조리를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먹방했을때 이거 고구마 있죠 돌돌이 간식을 준다했죠 돌돌이도 먹어야되니까 네 돌돌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돌이 먹고싶어 앉아 네 돌돌이한테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고싶어? 자 먹어봐 저기 가서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달달아 이렇게 하고 제가 저는 아주 맛있는 이 닭봉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주얼은요 그냥 전자리인지 치킨 있죠 그거보다 일단 훨씬 나구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쪽 뭔가 가루같은게 있긴 한데 네 괜찮겠죠 뭐 팔을 파는건데 한번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너무 뜨거운데 너무 뜨겁다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일단은 얘는 부드럽기보다는 진짜 쫀득쫀득합니다 젤리가 진짜 쫀득쫀득해요 아 뜨거워 음 쫀득 네 쫀득쫀득합니다 음 신기하다 신기방기 근데 맛은 닭위에 좀 매운 수프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치킨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이거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중간에 끊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개만 먹고 끝내야겠네요 잘 먹었습니다 전체적인 맛은요 그냥 우리 닭 있죠 돌돌아 너 간식 벌써 다 먹었어 일단 전체적인 맛은 치킨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고요 그냥 맵지는 않은데 그냥 매콤한 그냥 매콤한 그런 닭에 스프를 뿌린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뭐 맛은 뭐 이게 그렇게 아까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게 12,000원이에요 근데 이 정도 마시면 먹을만 합니다 탄산음료와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이상 말고요 추천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